여러분 일단 6월 총평은 당연히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독서부터 나가면 너무 정의 없기 때문에 문학부터 나갈 거야 자 얘들아 너희들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다 생각하니? 아니 6월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현재 진행형이야 왜? 이 시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점검과 피드백이었거든 점검은 끝났지 너희가 시험을 봤으니까 피드백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다 볼 수 있겠지 특히나 올해 6평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게임의 룰이 바뀌었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바뀐 룰에 적응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올해 6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뭐였어? 독서 주문 4개가 나왔잖아 아헤이 참 이 대한민국에서 몇몇 사람 빼고 깜짝 놀랐을 거야 모두가 평가원과 김잼마만 빼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이제 쌤이 얘기했잖아 독서 4지문 이상 나온다고 그 얘기는 이제 독서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그것이 1호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다고요 그래야지만 1호 개정교육과정의 변화된 교육과정인 취지를 반영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독서가 워낙 눈길을 많이 끌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학은 어때? 문학은 별로 중요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게다가 문학은 어땠니? 한 34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엄청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문학이 없었거든 거기다가 EBS 연계 자 얘들아 EBS도 봐라 쌤이 특소공항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 EBS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70에서 50% 연계가 떨어졌어도 그리고 우리가 EBS를 공부하는 목적은 연계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심지어 EBS 작품 그대로 4개가 연계가 됐죠 일단은 우리가 이번 6평을 통해서는 이것은 올 수능의 가이딩이니까 올 수능이 징조거든 그러면 당연히 6평을 정말 그 어떤 기출보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다만 내가 좀 더 눈을 띄웠던 건 문학입니다 너희들 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 굉장히 많은 그 1호 개정교육과정에 변화된 경향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거의 모를걸? 왜냐하면 학생들은 일단 문제를 맞히면 끝내거든 문제를 맞히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문학을 좀 하는구나 오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문학에서 올해 분명히 변별력 줍니다 특히나 9평, 9평에서도 문학에 대한 시도를 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올해 수능에서 작년 9평의 만흥처럼 문학에서 어려운 문학들이 나올 가능성이 난 충분히 아주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너희가 이번 시험의 난도와 전혀 관계없어 너희가 6평 시험 몇 점 받았는지 안 중요하다니까? 6평은 변곡점이야 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너희들의 점수는 쭉 오름세를 분명히 타게 될 거야 그러니까 6평 시험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평의 경향 자체는 너희가 정말 온 영혼을 걸고 이 6평의 경향들을 빠삭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나 문학에선 그런 경향의 특징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씩 좀 내용들을 쫙 들춰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보통 얘들아 일단 내가 하나의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 이제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공부를 좀 했는데 아 왜 나는 실력이 좀 늘질 않지? 뭔가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왜 이렇게 답보 상태지?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거라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기존에 문제를 풀던 그 의식적인 관성에 그냥 추가적인 강의의 지식을 더 했는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얘들아 의외로 고집이 진짜 세 그래서 정말 내가 의식적으로 완전히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하던 관행대로 하던 관성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성에 지식을 좀 추가한다? 아니 이거 수능이라는 건 하나의 형식적 시험이잖아 이런 형식 자체의 이 논리적인 메커니즘 자체의 의식이 맞춰져야 이 문제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의 선지를 정확히 골라낼 수 있거든 나의 기존의 의식적인 관행이 물론 만점이다 관계없죠 그런데 나의 의식적인 관행이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의식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강의에서 강조했던 것들은 쌤의 강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내용을 그냥 설명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논리적 의식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해설 강의하는 내용들도 너희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냥 옆에다 정리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경향들을 완전히 내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이런 방식으로 평가원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그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문학부터 좀 들어가 볼 텐데 6페이지 열어봅시다 자 현대소설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자 일단 21번 얘들아 21번 보기 보이시죠 이 무사와 악사라는 작품은 난 6평에 나온 게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해 이 작품 수능에 나왔다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이 작품은 상징적인 그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 내용들이 수능에 나왔고 게다가 수능에서 활용할 법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거든 그 내용이 이제 또 6평에 안 나왔어 그래서 무사와 악사는 일단 6평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을 한번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21번 별표 치셔야죠 별표 칩시다 얘는 3점짜리고 보기 문제를 별표 치는 게 아니야 얘가 바로 올해 수능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위에 한번 적어봅시다 다른 해석이라고 적어보자 자 얘들아 문학에서 기존의 보기는 어떻니? 우리가 보통 보기를 먼저 보잖아 먼저 보라고 보기잖아 걔는? 자 근데 이제 보기를 딱 봤어 그럼 보통은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주던가 작품에 대한 힌트를 주거든 그러니까 작품에서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아 이 작품의 주제가 이런 거구나 이런 힌트를 주는 게 사실은 문학의 보기였다고? 이번 문학의 보기 하나씩 다 보세요 얘들아 이번 문학의 보기는 힌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지금 쌤이 뭐라고 했어? 다른 해석, 다른 기준, 다른 틀이라고 했지 얘는 오히려 우리에게 추가된 하나의 관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보기를 가지고 이 보기는 힌트가 아니라 이 보기라는 안경을 끼고 이 안경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문 속엔 없지만 얘는 하나의 비평이야 올해 가장 중요한 건 비평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비평? 비평이 별건가? 비평은 이거거든 다른 관점에서 다각도로 작품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EBS 연계가 4개가 된 이유가 있지 왜? 아는 작품이라도 너희들이 모르게 만들 자신이 있다니까 평가원은 9월 만흥, 계속 얘기한 게 9월 만흥이잖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9월 만흥이라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전문항을 다 실었음에도 학생들은 왜 오답률 1위, 2위가 만흥에서 나왔냐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미 작년부터 증명이 됐었죠 근데 왜 대비를 안 하냐고 올해 핵심 무조건 이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21번 정답을 맞췄다 틀렸다 21번의 문제의 난도가 낮았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여러한 다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올해 수능에서의 변별령 주는 포인트라는 거죠 문학에서 자 그래서 위에 다른 해석 기준 틀이라고 적으시고 이게 바로 비평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21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또 있어 옆에다 또 적어봅시다 만약 21번 틀렸다 아 에이 참나 아 쌤이 한번 수업 때 강조했었잖아 이 보기라는 건 뭐라고 했어 지금 보기 얘들아 시작점 봐라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한다 보기는 뭐라고 믿지 말아야 돼 보기는 100%가 아니거든 무사와 악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이상 보기는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순진한 거야 그거는 순진하면 어떻게 되니 함정이 딱 걸리죠 자 보기 옆에다 적으시고 보기 자체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만 이 보기는 100% 작품의 내용을 구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라는 얘기야 이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작품에 구현됐을 수도 있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보기의 함정이거든 자 옆에다 적어봅시다 이거 틀린 사람들 안 틀렸어도 적어야 되겠죠 자 9평 이기영의 고향 적으시고 이기영의 고향에서 함정을 만드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작년에 너희들 알다시피 작년부터 시험이 1호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된 본격적인 첫 시험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수능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작년에 평가 문제들을 사실 너희들 6평 보고 굉장히 그 어떤 고민도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너희들도 6평 때문에 뭔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쌤은 솔직히 얘기하면 6평 시험이 딱 끝난 다음에 난 굉장히 설렜어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혼자서 이제 뭐 2022 예시문학 작년에 평가원 6구 수능 그 문제들을 혼자 쭉 보고 이제 지문들을 분석을 쫙 하면서 내가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분석의 내용들이 사실은 올해 6평의 구현이 쫙 되면서 아 내가 제대로 그 경향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학생들을 수업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사실 굉장히 크게 느꼈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희들도 그건 알아야 돼 이번 6평 점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 너희들 점수를 충분히 높일 수 있거든 왜냐 더 중요한 건 경향과 방향성이야 방향성 그런데 보통 이제 6평 끝나고 나면 어때 인상 비평을 하지 그냥 이번 6평에서는 문항이 이렇게 나오고 EBS 연계가 4개가 되고 지문 4개가 나오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 구성이 뭐가 중요해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 다음 단계가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침 나왔어 그래서 9평의 이경의 고향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함정을 주의해라 그 문제를 그대로 만들어낸 게 21번입니다 21번부터 한번 볼게 내용 봅시다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자 밑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밑줄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 밑줄 성취감 밑줄 그 상대로부터 그런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이때 자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1. 숫자 붙여주시고 보기에서도 태도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숫자를 붙여줘야 훨씬 더 명확합니다 1. 동일시의 상대 부정 2.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 3.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오지 않는다 세 가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에 무사화학사라는 얘기가 나와? 마지막 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약간 치사하지 자 무사화학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괴변은 5.1규 1규를 동일시하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팩트는 뭐밖에 없는 거야 기범이가 1규라는 인물을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봤다라는 것만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나와 있었던 수많은 성취감이든 심리적 위안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작품 자체에 구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작년에 이미 여기서 보여줬었던 보기의 함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딱 세 줄만 100%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기는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 뭐냐 자 지금 보면 무사화학사라는 이 작품은 쌤이 아직 그 특수공 3문 이제 교재를 받은 학생들은 알 거야 아직 강조어프는 아직 안 됐는데요 그 무사화학사 교재 쌤 교재를 보면 이런 게 있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보기는 약간은 생소한 해석입니다 왜냐? 무사화학사 무사화학사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웠을 텐데 무사 이 무사라는 건 지도자거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이 두 대상들은 둘 다 비판의 대상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은 그대로 다뤄봤을 거야 다뤄봤을 텐데 이제 쌤도 현장에서 그 수업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 무사화학사에서 무사는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정말 필요로 하는 시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숨어있어 그러다가 태평성대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딱 나와서 내가 너희들의 리더다 막 이런단 말이야 굉장히 그 부패한 지식인입니다 악사 여기서는 이제 오일규로 위시가 되는 거고요 오일규라는 정치인입니다 악사 악사가 바로 여기 기범이야 김기범 근데 악사는 누구냐 그런 무사 뒤에서 피리를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야 무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 당연히 이때 악사도 기범이도 굉장한 지식인이면서 아주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냐 서로를 경멸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이야 그런데 둘 다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러 모의고사들 문제들을 풀어봤더라도 보통 이 둘은 서로를 경멸하는 대상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 둘을 기범이가 오일규를 사랑하면서 마치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만들어놨잖아 롤모델 이건 롤모델 동일시하는 대상이거든 그래서 약간 생소한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생소한 해석이 그래서 올해 중요하다는 얘기야 특수공예 너희들을 아마 교제를 받은 사람은 알 겁니다 챕터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어 김기범 오일규를 사랑하다 요게 하나의 챕터야 샘이 수업에서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알겠지 우리가 이제 운문 수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의 작품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의 작품을 암기할 거면 EBS를 난 보지 말라고 했잖아 이 작품의 내용을 그냥 너희가 이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거면 EBS 작품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올해 핵심? 올해 보기 4개가 싹 다 비평이야 얘들아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로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거든 가장 중요해 정말 독소 4개가 나온 것보다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4개의 비평을 주면서 이 하나의 작품을 평소에 너희가 공부하던 시각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 작품들을 공부하라고 해석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연계가 4개가 됐다고 이제 EBS를 외울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내가 외운 그 내용, 그 표현의 방법, 그 관점을 벗어나는 순간 해석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EBS 작품들,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되 거기에 더해서 다각적인, 논쟁적인 여러 관점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올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변별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보기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좀 가볼까? 아, 근데 이 지문이 일단 쌤이 지문 자체를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얘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자, 그럼 쌤 쌤 그러면 지금 왜 무사와 악사로 공부합니까? 그래서 무사와 악사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패턴 중에서 시험에, 수능에 출제될 수 있을 법한 다른 작품과 메타적으로 엮일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무사와 악사라는 작품은 사실은 시험에 나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뭐냐? 얘들아 줄거리 한 번 봐봐 줄거리에 마지막 줄, 밑줄 한 번 칩시다 회상한다의 밑줄, 별표, 회상 자, 이 작품의 핵심은 회상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회상이 많아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능에서 수능은 회상을 사랑하거든 회상을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이 회상이 많을 때 회상이 많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그걸 잠깐 짚어보자 무사와 악사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포인트는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 지금 자, 얘들아 회상이 많네 회상이 많다는 건 우리가 약간은 좀 멋들어진 용어로 이렇게 좀 써볼 수 있어 자, 우리가 보통 스토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죠 소설이라는 건 서사적 스토리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회상이라는 건 이거거든 스토리에 대한 자, 적고 있지? 의도적인 재구성입니다 한마디로 스토리를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쫙 우리한테 전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쭉 가다가 자기가 돌아가서 회상을 하고 자기가 가다가 또 돌아가서 회상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왜 그럴까? 자,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도 회상이 나오네 그렇다면 이때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내면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아, 에이 너무 티가 났다 자, 서술자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내적 해석이죠 내적 해석 내적 해석이라고 하자 뭐가 더 중요할까? 당연히 요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지금 재구성을 했잖아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건 그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내적인 해석은 무엇이지? 서술자의 내면은 뭐지? 이게 월등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줄거리 붙어도 이미 회상한다? 전으로 돌아가죠? 사실은 이 전에서 이제 나라는 인물이 김기범의 행적을 따라가잖니? 내가 김기범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김기범이 뭘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내가 그 김기범의 행적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가 사실은 훨씬 더 포인트라고요 회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지문 자체가 이미 이제 모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그런 지문의 그 부분이 그대로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쌤이 현장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뭐냐? 자 지문의 6페이지 지문의 중간 아랫부분 좀 봅시다 중간 아랫부분 자 여기 A 보이죠 얘들아? A 일단 A 묘한 철학 보이지? 묘한 철학 그 묘한 철학이라는 게 대체 뭐였어?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어 아니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땐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썩을 것이 더 썩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묘한 철학이었지 자 잘 봐 자 그러면서 쭉 이 사람 설명을 다 해 다 한 다음에 나는 순간 보이죠? 거기서부터 밑줄 쫙 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순간부터 밑줄 쫙 나는 순간 가슴 안구성에 뭔가가 미묘에 부딪힌 진동오빠 느꼈다 여기서부터 쫙 밑줄 어디까지? 하나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까지 다섯 줄 밑줄 쫙 별표 달아주시고 얘들아 소설에서 소설에서 나라는 사람의 내면 내면이라는 건 사실은 나의 감정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잖아 나의 정서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가? 자 근데 소설은 촌스럽게 나는 슬펐다 나는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것은 동화죠 동화 어린이 동화 우리 고3이 보는 그런 지문 속에서의 나의 정서를 드러내는 가장 빈번한 방식은 쌤이 뭐라고 했니? 그걸 버뜩 생각해봐 쌤이 뭐라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바로 신체적 반응입니다 신체적 반응 놀랐다 기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 사람의 신체적으로 가슴에 뭔가 미미한 진동이 쫙 오는 것 같았다는 신체적 반응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뭘 파악하라고? 정서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끝이 쫙 찡해졌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정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소설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쌤이 지금 밑줄줄 별표 치라는 거야? 나는 순간 한구석에 가슴속에 미미하게 팍 진동을 느꼈다 진동이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닐까 생각했다 밑줄 치셔야죠 얘들아 이미 쳤구나 자 그래서 봐봐 이 사람이 왜 이런 진동을 빡 느꼈다는 거야? 아 기범이에 대한 이해 단초가 된 거거든 지금 저 말이 아 기범이가 그랬구나 기범이가 어? 얘가 좀 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 어지러운 혼란 속에 언뜻 한가닥 질석이 어렴풋이 쫙 늘어서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20번에 정답 1번이죠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아 정답을 내가 1번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건 또 나올 거거든 빈번하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죠 적어두시고요 꼭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그리고 자 보면 얘들아 18번 18번 문제 긴말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당연히 맞히셨어야 되고요 1초 컷 하셨어야 됩니다 자 얘들아 A의 시작점 봐봐 나는 이렇게 시작하지 나의 동그라미 나의 동그라미 아 당연히 그럼 1, 2번 둘 중 하나잖아 그리고 나의 내용 쫙 뭐야 아 내면이잖아 나의 내면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거든 여기서 1초 이상 썼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정답이 2번이거든 2번 관념적 내면 2번입니다 여기서 1초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현대소설 여기까지 볼까 우리가 자 그래서 20번과 21번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도 얘들아 봐봐 그래서 21번은 5번 보자 기범이 일교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니 이상한 총리에 대한 기범이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죠 이거 봐봐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들을 너희가 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이미 작년 9평부터 나왔었다 그리고 작년 이미 이거는 샘은 이제 문학 봄봄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였어 왜냐하면 이게 이 수능이 경향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 넘어갑시다 뒤에 것도 할 말이 많으니까 현대소설 여기까지 보고 우리 바로 고전시가로 갑시다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도 이제 윤리유곡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윤리유곡도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좀 했었어 왜냐하면 윤리유곡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거든 곡이 안 나왔네 자 윤리유곡의 백구라는 이제 시어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고전시가 공부할 때 가장 머릿속에 그 또 집중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전시가는 얘들아 너희가 좀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고전시가라는 그 시어 시어 하나들의 상징적인 의미들은 어때 아 사실 그 고착화된 것들이 많거든 고정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개인 개성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미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상진들이 많단 말이야 물론 그걸 100% 믿으면 안 돼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윤리유곡의 백구였습니다 백구라는 건 얘들아 원래 뭐니? 갈매기잖아 갈매기는 욕심이 없어 무욕의 대상이고요 아주 무심합니다 욕심이 없어 그런데 윤리유곡에서의 백구는 어땠냐 이래서 맥락이 중요해 자 일단 머릿속에서 그런 관습적인 상징은 알고 작품 해석의 힌트로 쓰되 맥락 안에서 읽어내는 연습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백구는 어때? 사람보다 더 바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먹을 거라서 막 쫙쫙쫙쫙 쪼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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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다니고 고런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화자가 야 야 너 좀 발 닦고 잠 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때 백구는 오히려 속세에서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관습적 상징의 틀을 깨버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올 법 했으나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특수공학에서 이미 윤리우곡은 전문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전문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아 한번 오늘 이런 작품들 어떻게 읽어냈는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문제부터 보이시죠 22번부터 27번 역시 얘들아 27번 별표죠 얘도 비평이야 봐봐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 작품에 대한 힌트를 안 주거든 본래는 뭐 본래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유객은 주제 알려주고 윤리우곡은 주제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잖니 얘는 비평입니다 얘들아 자 문학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 밑줄 쳐셔야죠 공간에 대한 인식 공간 동그라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작품을 바라볼 때 공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지? 자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1.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 드러내는 표현 밑줄 2.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로서 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저 특정한 대상 이 얘기는 저 대상이 긍정이라면 이 공간 자체도 긍정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공간이 긍정이라면 그 공간에 속해 있는 대상도 긍정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은 고전시가 자체가 그렇잖아 자연 자연이 긍정이네 나에게 그렇다면 자연 속에 속해 있는 그 대상물들은 다 긍정이잖아 내가 나에게 속세가 부정이네 그렇다면 그 속세에 속해 있는 인간들도 혹은 그 속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분주한 그 대상들도 부정이잖아 뭐 그런 것과 또 맥이 통하는 것 같아 이게 고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런 인식은 3.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명시된 공간 사실은 보기의 내용 자체도 약간은 수준이 높긴 한데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선지에 함정이 없었고 또 답이 너희가 윤리유곡을 잘 읽었다면 명확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문제들은 뭐냐면 일단 25번과 27번을 좀 주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작품으로 한번 와봐 작품 가나다 이렇게 힌트도 없이 어떤 틀도 없이 작품을 그냥 머릿속에 나의 정말 해석 능력으로 그냥 때려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 우리가 지금 가부터 한번 볼까 자 얘들아 아 우리 나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나부터 나가 연기였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연계의 작품을 낼 때는 보다 더 문항 자체가 약간은 디테일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뭐 특히 제수학생이나 N수학생들 중에 EBS 공부를 아직 안 했다면 이 문항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하니까 우리는 EBS 공부를 하지만 EBS 공부를 못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문학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도 EBS는 사실 너희가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되겠죠 얘들아 우리 나를 한번 볼까 자 나에서 얘들아 15곡 봅시다 일단 EBS에 수록되어 있었던 건 1곡과 17곡이었습니다 자 근데 15곡을 한번 볼게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지 시를 읽는 방법을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딱 해보자 이건 이제 외울 때가 됐다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울 때가 됐습니다 얘들아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죠 근데 이 대상이라는 건 물론 제목에서 부터 시작을 하자는 보통은 제목에서 시작해서 이 시에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화자가 주목하는 그 하나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대상을 포함해서 작품 안에는 수많은 시어들이 있죠 시라는 건 수많은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시어들의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파악해도 시 전체의 맥락을 90%는 읽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리고 실제로 선택지를 봐 얘들아 선택지에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니 이 시어 자체에 대해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알아도 선지의 90%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 해석과 동시에 선지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어의 의미에 적어도 긍부정만 파악해도 괜찮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그렇다면 이 시어의 대상 이 시어들의 긍부정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것도 이제 또 비법이 하나 있지 자 얘들아 세 가지 대답 좀 해줘 대답 좀 해줘 얘들아 첫째 첫째 어떨 때 우리는 이 시어의 대상이 긍정이라는 혹은 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니 대상이 막 이렇게 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어 우리가 볼 때 금빛 햇살이 쏟아집니다 좋아 나빠 좋잖아 그런데 금빛 햇살이 쫙 쏟아지면서 막 화자가 얼굴을 막 찌푸리면서 막 숨어 그림자 안에 너무 싫은 거야 그렇다면 이때 금빛 쏟아지는 그 햇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시어의 의미가 아니라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입니다 화자의 태도가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했어 대상 자체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15곡에 주가를 찾으려 낡은 달이 건너가니 화자가 지금 주가를 찾아가고 있네 이때 주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입니다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러니까 주가는 긍정이야 자 주가 선생님 술 마시는 곳이잖아요 순진하게 다가가면 안 된다니까 긍정입니다 화자의 태도를 잘 봐야 되라 찾으려야 그럼 밑줄을 치시고 자 주가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주가를 찾아 낡은 달이 건너가니 오케이 자 그럼 대상 태도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대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 그렇지 수식 두 번째 비유병치 세 가지였습니다 수식 비유병치 수비병 기억하라 했었거든 수비병 수비병 이 대상은 수식하는 단어가 긍정이라면 그 대상 자체도 긍정일 가능성이 높죠 긍정이겠죠 비유 비유의 대상도 이것도 아주 중요해 비유의 대상도 긍정이라면 긍정 대상이 긍정이라면 그 비유의 대상도 긍정입니다 병치 병치는 시어를 나란히 둔다는 거거든 나란히 뒀을 때 하나의 대상 다른 대상들을 우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이라면 얘네들은 나열된 아이들은 다 긍정일 겁니다 그래서 병치가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건 이제 너희가 약간 감이 왔을까? 이 대상과 엮여있는 화자의 정서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 자연은 긍정이야 내가 속세에서 너무 막 불행해 속세는 부정인 거야 그래서 화자의 정서 정서 보셔야 됩니다 정서 요거만 알면 얘들아 어떤 낯선시라도 해석하는 게 두렵지가 않다 우리 뒤에서 이따가 현대시 바로 할 건데 현대시 어땠니? 현대시가 굉장히 낯선 자평이거든요 현대시 작품 하나 나왔죠 김기림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시인의 낯선 작품을 가져왔거든 그리고 그 시의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봐봐 그리고 거기서 문제로 뭘 냈는지를 한번 봐봐 그리고 나와 어떤 식으로 묶였는지 봐봐 뒤에서 할 말이 또 있다 요 내용은 얘들아 잘 기록을 좀 해 두세요 잘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헤이 참 또 이제 쌤이 워낙 또 예전에 논술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약간 그 정리벽이 있어 분석을 막 해야 좀 그 약간 숨통이 트인다고 할까 내용을 설명하는 건 어차피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내용을 아무리 알려주면 뭐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100개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거거든 너희들은 그래서 이 틀 자체는 분석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석 강박 그런데 이번에 독서 입문 지문 봤지 얘들아 독서 참 사회 지문이구나 우리 인간은 감각적 동물이다 자극이 막 들어오면 학생들은 자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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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않고 무뎌져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무뎌져 학생들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알려주면 학생들이 막 어헤이 막 어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나만 감동하잖아 맨날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좀 협박을 했지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 실제로 봐봐 막 내용에 대해서만 알려주자고 어떤 날 갑자기 그냥 한 분석 몇 개 던지면 학생들이 감동하거든 어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나는 맨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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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틀을 막 던지니까 학생들이 감동이 덜한가봐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석 나 줄인다 에이 또 그건 아니지 자 너희들의 반응은 알 수 없었으나 약간 쓸쓸하네 역시 스튜디오는 약간 고독해 자 우리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15곡을 해석할 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윤리유곡이라는 작품은 너희가 1곡부터 8곡 10곡 15곡 17곡 쭉 읽으면서 어때 어떤 느낌이었어 자연에 대한 거잖아 자연이 긍정이잖아 아주 그치 그러다 보니 자연 속에 있는 그 대상들은 대부분이 긍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그 고전식을 읽어내는 패턴 안에서 자연의 대상이 보통 부정의 경우가 없었잖아 그리고 동시에 이번 보기를 한번 생각해봐 공간 안에 있는 특정한 대상이 긍정이면 공간 전체를 표상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역으로 공간이라는 것은 역시 그 특정한 대상에 또 투여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15곡을 볼까 주가는 아까 우리가 긍정인 거 봤어 온 고래 살구꽃이 저 사인이 갈 길을 몰라 하노라 학생들이 갈 길을 몰라 하노라 아 이 사람 갈 길을 잃었네 길을 잃었네 이런 나쁜 살구꽃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얘들아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골 역시 긍정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온 골에 동그라미 치시고 온 골은 어떤 골이야? 살구꽃이 쌓여있는 골인 거야 살구꽃 저 아니 저 사인이 저 사인이 밑줄 밑줄 딱 긋고 살구꽃은 뭐야 얘들아 자연 속의 특정한 대상들이죠? 긍정입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맥락 안에서 얘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은 긍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살구꽃이 긍정이란 말이야 그 살구꽃이 쌓여있는 이 온 골 여기서 갈 길을 몰라 하네 이거 우리 교재에 그대로 써 있잖아 자연 속에서 행복감이거든 이거 자연 너무 아름답다 어떡하지? 이거야 지금 산맥을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가와 온 골 둘 다 긍정의 대상이고요 27번의 정답은 2번 X입니다 대비된 속성 X 그래서 이 둘은 대비된 속성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보기를 통해서 봐도 대비되지 않고요 우리가 작품을 공부했으면 더더욱이나 1초 컷 하셨겠죠 2번에서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좀 정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사실은 이거는 내가 수업 때 했던 거라 너희가 식상할 수 있어 수업을 안 받던 학생들은 신선할 수 있겠지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식상할 수 있어 너희가 식상하지 않은 또 하나 지금 또 알려주실게 얘들아 25번에 별표 한번 쳐보자 25번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왜지? 25번 자 일단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여기서 또 또 또 또 하나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너희가 아마 많이 봤을걸 고전시가에서 특정한 인물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인물을 등장시켜 이때 인물은 누구냐 이거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이때 인물들 왜냐하면 이거 많이 나오거든 자 고전시가에서 인물을 등장시키네 물론 모든 인물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저기 윤리유곡의 17곡 최행수 우리 쑥다리맛에 조동갑 꽃다리맛에 최행수랑 조동갑은 자기 친구들이잖아 그건 개인적인 인맥 말고 개인적인 인맥 말고 이 인물이 고사 속에 유명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알만한 그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 이 인물들을 데려와서 작품 속에 넣었을 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첫째 이젠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첫째 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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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어 첫째 따르고 싶다 여기 나와있는 도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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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이때 또 연명은 자기 자신이었죠 자 그 첫 번째 따르고 싶은 인물입니다 롤모델이야 롤모델 두 번째 따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도 있어 따르고 싶지 않은 인물도 있거든 나의 지향과는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구전시가 있어 특히 아 뭐 저기 만호후가 부러우랴 이러잖아 아니 무슨 저기 아무리 쟤 그 부자라도 그게 부러우랴 나는 여기 초가집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누가 삼공도군 아무리 좋다고 한다는데 나보다 즐거우랴 이러잖아 역시 삼공 뭐 이런 역시 그 개별적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관직도 포함을 하자고 그랬을 때 두 번째 뭐니 따르고 싶지 않은 나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대비되는 인물들 한마디로 약간은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지 아 저렇게는 살지 말자 저거보단 이게 더 좋다 이런 거 대비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해 세 번째 뭘까 다 나온 거 같은데 따르고 싶다 나오고 따르기 싫다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닐까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용당한 거야 저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지향해 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아 이런 나의 정서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얘네들을 수단으로 사용해 버린 거거든 그래서 세 번째 자 세 번째 비교하여 따르고 싶든 따르고 싶지 않든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중요한 건 나야나 오늘 밤 주인공 나야나 그래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정서 이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 그냥 나오면 그냥 흘려보네 아 도연명 나왔나 보다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연명 둘 중 하나라니까 따라하고 싶다 따라하기 싫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1번과 3번이 함께 쓰이고 2번과 3번이 함께 쓰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얘 얘 얘 얘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하나를 보더라도 너희들 그거 알고 있었어? 하나를 보더라도 도연명이든 판교든 이런 인물들이 딱 나왔을 때 이런 인물들을 내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잘 적어두시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정리를 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조금 더 와서 그럼 가 작품을 한번 볼까? 가 작품도 너희가 잘 아는 작품은 아닐 겁니다 제목이 유객이네 유객 유객이란 단어를 많은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쭉 보니까 청평사의 나그네 나그네 동그라미 나그네가 유객이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작품 속에 이 대상이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품 속에 대상의 속성이라고 난 얘기를 하거든 속성 특징을 보는 거야 자 나그네 누구야? 봄산을 마음대로 논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봄산은 산새가 막 지저귀고 꽃잎도 떨어지고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도단하고 좋은 나물 이런 거 그럼 나물은 긍정이잖아 좋은 나물이니까 좋은 나물 막 도단아 향기로운 버섯 봐봐 그냥 너희들은 보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느꼈을 거야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수식에서 나왔다는 거야 수식에서 그래서 좋은 나물 향기로운 버섯 비마자 부드럽네 실을 읍줄이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나의 백년 근심 사라지나 얘들아 밑줄 아 여기 딱 나와있네 자 신선 골짜기에 들어서니 일단 신선 골짜기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어떤 무릉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정서가 확실히 나오잖아 이 시인은 이 화자는 지금 정서 선생님이 이거 세 번째 아 지웠구나 아까 어 아까 정서랑 엮어서 보라고 했었잖아 근심이 사라지는 이 공간은 그냥 긍정입니다 그냥 다 좋은 그런 자연 속 공간이 되는 거야 칸은 그래서 너희가 어렵지 않게 봤을 거야 그냥 아 좋다 좋다 좋구나 아주 좋구나 근심 없구나 끝 이렇게 봤을 거고요 자 다를 한번 봅시다 자 다는 얘들아 수필이지 어 이거는 이제 샘이 현장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 수필에서도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필 우리가 수필은 교술 갈래라고 하잖아 교술 교훈을 주는 갈래거든 어 샘도 물론 이제 예전에 아주 미약한 수필을 하나 써서 이제 그 등단 직전까지 갔었던 아슬아슬했던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얘들아 수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니? 체험이야 수필에 그 수필에 나와 있는 나는 글쓴이라고 얘기하죠 글쓴이 필자 왜냐면 자기 얘기거든 그래서 글쓴이 필자로 얘기를 합니다 신은 화자 소설은 서술자 수필은 필자 글쓴이 자 글쓴이의 체험 여기 더해서 수필은 뭐가 있어? 깨달음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수필은 너희가 아무리 처음 보는 수필이고 아무리 뭔가 한자어가 많은 것 같고 이 작품도 1948년도에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이야기에 뭔가 직관적으로 쉽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초점이 이거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체험했고 뭘 깨달았지?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사실은 수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필은 소설처럼 사건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사건들 하나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잖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가가 핵심인 거거든 그래서 수필에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뭔지 아니? 이 수필의 논지를 파악하시오 이 수필에서 결국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찾으시오 이거거든 그래서 글쓴이의 논지,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생각 이런 것들 많이 묻는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수필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 작품 제목이 조어산매 제목만 가장 어렵잖아 지금 제목만 모르지만 딱 들어가니까 조어산매 뭐야? 조어 물고기 낚는 거죠 산매 이제 중간에 산매경이라는 말이 기억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이 얘들아 기억의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어객 보이죠? 어객의 동그라미 어객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이콜 적으셔야지 어부 적으시고 어부 고전시가에서 얘들아 어부는 어떤 대상이야? 문학 본봄에서 고전시가 챕터에서 아예 어부 챕터가 따로 있었다? 어부 단감, 어부 사시서 어부가 왜 그렇게 고전시가 어부가 많을까? 우리 선조들이 갈 데가 어딨어 우리는 갈 데가 많지만 선조들은 산 아니면 강이야 산 아니면 바다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바다 바다는 뭐니? 낚시거든 바다와 강에서 낚시 그러니까 어부라는 단어가 나온 것부터 이미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듬뿍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 어객 혹은 이제 어옹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 약간 나이든 사람은 자기가 얘기할 때 그래서 어옹 이런 단어들 그럼 이미 읽으면서 너희들이 아 약간의 그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범주를 좁히고 읽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쭉 읽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이 아이 참 역시 조어 삼매 제목 그러면 아 읽다 보니 낚시 삼맥에 빠졌구나 이 사람 중간 다른 시도도 해보잖아 리을 부분 볼까요? 세상이 아 이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며 이 어? 푹 바뀌어 있지 있다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국 서재에서도 실패했어 그 다음 길에서 막 성격 파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지럽고 그러다 보니 내 서재라고 해서 며칠 틀어박혀 있으면 자 밑줄 얘들아 울화가 터져나온다 밑줄 그러니까 어? 서재? 잠깐만 지식인? 지식인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데 다 필요 없다고 뭐라고? 태도 보시라고요 정서 보시라고 울화가 터져나오잖아 지금 서재는 그런 부정적 공간인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어떤 욕망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어 선매도 이제 너희가 아마 이제 처음 보는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그 어떤 기존의 고전시가 기존의 고전이 갖고 있는 그런 관습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로코롬 막 엄청나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5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얘들아 도연명과 판교는 화자와 글쓴이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자 그래서 이런 고전시가 너희가 다 끝난 마당에 당연히 끝났으니까 너희가 윤리요국을 하나씩 현대요풀이를 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아 참 이 얘기 참 해야지 이 얘기 해야지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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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자 논지와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 그 얘기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가장 잘 피력하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이건 지금 글이잖아 글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까? 사람이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할 때는 말투 보셔야 됩니다 말투 이게 이번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앞으로 수필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으니까 그럴 때 너희가 논지와 주장을 파악할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좋냐면 그래서 서술어 보시면 좋습니다 서술어 중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얘들아 특히 단정적 어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뭐니?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하죠 당위성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아 단정적이거든 아주 단호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단정적 어조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의법이죠 이것만큼 좋은 것이 있으랴 설의법 아주 좋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두 개 역시 또 너희가 하나의 어떤 작품을 읽는 너희들의 하나의 틀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해서도 얘들아 기억 바로 뒤에 기억 부분부터 쭉 보자 기억 부분부터 쭉 보면 한 문장이죠 아 두 문장이네 두 문장 자 기억 뒤부터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천부한 마음이냐 보이지 야의 동그라미 치시고 야의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 다음에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산맥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노름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부분이 그래서 제목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뭐라는 얘기야 놀이가 가장 좋은 노름이다 아니지 낚시가 가장 좋은 노름이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뒷부분의 말투들 단정적 말투와 지금 설의법 둘 다 쓰였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까지 너희가 쭉 가져가시고 자 한 장을 넘겨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 11페이지 아 쌤이 너희 알 거야 쌤이 원래 판서 죽이거든 근데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도 많고 급박하게 쓰다 보니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글씨체가 자 어쨌든 원래는 죽이는데 자 우리 한번 넘겨서 고전 소설 너무 중요한 포인트 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 진짜 무슨 문학도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진짜 다 분석의 우소들이고 너무 중요한 그 경향성을 듬뿍 담고 있어서 어우 덥네 진짜 에어컨 18도로 틀었는데 또 지금 아주 더워 자 그러니까 너희도 조금 더 집중해서 끝까지 필기하는 거 꼭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거 문제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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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중에 해설지 다 나오잖아 쌤도 지금 정리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그걸 다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너희에게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내가 지금 그래서 채봉감별국의 주인공은 채봉이와 뭐 김진사 알려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전혀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야 수능에서 그 부분들을 응용해서 내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우리는 수능에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치? 자 그래서 28번부터 31번까지 역시 31번에 또 별표입니다 3점짜리가 아니라 별표라는 건 알고 있지? 3점짜리라 별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자 소설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봐봐 똑같네 비평입니다 자 소설에서 시간표지 시간표지 동그라미 시간표지는 대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개연성 부여하거나 아 방금 너무 티냈다 아 퀴즈 내리려고 했는데 아 차 아 티났어 사건의 전개, 장면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쌤이 방금 너무 티냈던 개연성 부여 있지? 사실은 너희가 이거 고전소설이라는 걸 알고 보기를 봤더라면 약간 이상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고전소설은 뭔데? 개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이잖아 얘들아 우연성?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연성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너희가 어? 얘는 고전이지만 개연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들아 사실 개연성 부여의 밑줄 자 이거 한번 적어보자 개연성 부여 아이 또 참 그 어떤 EBS에 대한 나의 집대성이 또 들어있는 그 특성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이 개연성 부분이 사실은 채본간별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채본간별곡이란 작품은 가보개혁이 지나고 나왔단 말이야 1894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야? 개화하면서 그때부터 신소설 시작되고 고전과 현대가 섞이고 이랬던 시기거든 굉장히 소설에 있어서도 격변기였거든 그때 쓰인 작품이 바로 채본간별곡인데 이 작품은 그래서 보다 더 현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지금 개연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개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는데 자 고전소설 자 개연성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뭘 생각하니? 사건의 개연성이죠 그치? 맞아 사건의 개연성 자 근데 사건만 떠올리시면 안됩니다 사건 플러스 인물도 역시 개연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인물의 개연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일단 이 사건의 개연성 우리가 지금 시간표지라고 보기에 나와있죠? 시간표지 고전소설에서 시간표지는 핵심이거든 이거는 쌤이 문학봉봉에서 강조했던 건데 하루는 재봉이가 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 하루는 어떤 하루야? 재봉이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쨌든 벌어지고 전개되는 하루가 바로 그 하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언급을 하거든 게다가 고전소설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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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 내면이 길게 나오지 않아 현대소설처럼 그치? 현대소설은 막 심지어 지문 전체가 내면으로 꽉 찬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사건 중심이면 오히려 어렵지 않지 사건만 쭉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고전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부터 사건 나올 거야? 사건 나올 거야?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읽어야 되잖아 그 사건의 시발점을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시간의 표지거든 하루는, 일일은, 그날 밤,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표지는 본래 우연적인 사건과 사건들을 묶어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엔 개연성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왜 발취됐는지도 알 수 있어 당연히 보기에 개연성이라는 포인트가 묶여서 발취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너희가 이제 개연성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첫째, 보통 인물들 쌤이 지금 인물 자체도 개연성을 지닌다고 했죠? 보통의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많아? 영웅이야 태어날 때부터 막 걸어 일단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서 있어 애가 그러면서 막 걷고 날아다니고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물들 혹은 천상계 인물이죠 천상에서 있다가 그 벌을 받아서 적강하는 그런 인물들 천상계 인물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물 자체도 개연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거야 게다가 어떤 공간도 역시 개연성을 띄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보통 고전소설 중국의 어느 지역 조선의 어느 지역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개연성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 이제 특성 3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장면 픽이라는 부분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연계가 되더라도 EBS에 수록된 부분이 연계되지 않잖아 EBS 말고 이 작품에서 정말 중요하게 논의되는 그러니까 작품에서 중요하게 논의된다는 건 보기와 엮일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기의 비평과 엮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장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놨거든 모든 장면들에 모든 작품들에 보통 한 3개에서 5개 사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샘이 딱 픽했었던 픽 4, 픽 5 그 2개가 바로 여기 남아있는 지문 2개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개연성이야 아이차 아이 분석 어떡하면 좋아 좀 분석력이 좀 떨어져야 살기 편할 텐데 그렇지 않지 너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분석력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합시다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지문 가기 전에 하나만 샘이 질문해 볼게 얘들아 개연성이 크다는 건 일단 독자와 인물 간의 그 거리는 가까울까 뭘까 빨리 생각해 봐 개연성이 커 사건이든 인물이든 개연성이 굉장히 커 그럼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어떨까 그렇지 가깝습니다 왜 독자들이 납득을 하잖아 아 저 엄마가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납득을 하잖아 그러면 독자들이 훨씬 더 훨씬 더 그 인물 자체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몰입할 수가 있겠죠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한번 지문으로 좀 가보도록 하자 이 지문에서요 얘들아 자 일단 줄거리에서 파악해야 하는 포인트만 짚고 바로 지문으로 넘어갈게 자 줄거리 포인트 뭐였니 등장인물 체크하라고 했었잖아 인물들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김진사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의 딸이 최봉이야 선비 필성이 필성 동그라미 정혼을 했네 관계 정혼한 관계 자 그런데 의여곡절 끝에 기녀가 돼요 어 잠깐만 기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 정혼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좀 줄었어 자 그러면서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누가? 최봉이가 최봉이가 송이구나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자 서화라는 건 글과 그림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너희가 기억해도 그래서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땡큐 이거 아니야 자 감사 동그라미 이것도 사람입니다 자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하에서 살게 한다 이게 줄거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여기 보이지?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부터 쫙 묶어보시오 어디까지? A 전까지 쫙 묶어봐요 이렇게 괄호로 쫙 묶으세요 이렇게 왼쪽에 묶으세요 쫙 묶으시고 자 옆에 한번 적어볼까? 옆에 한번 적어봅시다 이 부분은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이 훨씬 강한 것 같아 어떤 인물의 개연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장필성입니다 자 옆에 적읍시다 장필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 지문 이 부분을 통해서 장필성은 지금 어떤 사람이니? 이 시대는 조선 말기니까 조선 말기에는 보통 어때? 그냥 가문이 정해준 사람끼리 결혼하고 하잖아 근데 필성이는 이제 지금 채봉이를 찾으러 관하에 와서 심지어는 나 이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이방이 돼서 채봉이 가까이 자기가 왔지 굉장히 근대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입니다 장필성 아주 주체적이고 아주 근대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장필성 캐릭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지문은 이 부분이었거든 게다가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어떤 계기도 아주 개연성 있게 전달이 되는 거야 얘 장필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체적 근대적인 애정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옆에 적으시고요 이 부분이 보기의 개연성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 부분은 발취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게 발취되는 게 당연하다면 중간에 A 보이지 얘들아 공사 문첩 한 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사 문첩 한 장 당연히 택소공이 있었겠니 없었겠니 당연히 있었죠 이 지문 이 자체가 픽 픽5인가 픽4인가 발취되어 있었다니까 자 그 안에서 공사 문첩 한 장 적으셔야죠 그 공사 문첩 한 장이 뭐였는데 소재의 기능은 수능에서 맨날 나오잖아 소설에서 거의 맨날 나오죠 자 공사 문첩 한 장 이건 딱 보니까 아하 필성이 글씨네 필성이 글씨 두 가지죠 필성이 근처에 있구나 알게 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필성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 역시 채봉한테도 왜냐면 다시는 이 사람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살 때와 어 어 어 이 사람 필성인데 필성이 글씨인데 이럴 때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채봉의 그리움이 강화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자 29번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 내용도 에헤 이런 거 수능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유사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발취되어 있었고요 자 얘들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A부분 보이니 A부분 자 A부분 정말 중요한데 A부분 이 부분 중요하다 생각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태반일 거야 자 이거 중요하다 보는 건 이제 아마 너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자 A부분 옆에 적읍시다 어 이 내용도 쌤이 현강에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강에선 얘기한 적이 있었나? 인강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소설을 설명하면서 자 소설에서 얘들아 배경묘사 배경묘사 보통 배경묘사는 어때? 우리가 딱 보면 이걸 지금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당연히 알죠 우리 쭉 보면 압니다 근데 학생들은 보통 어 배경묘사네 일단 후루룩 보고 넘어갈 때가 많아 왜? 어차피 배경묘사는 보통 묶여있잖아 A같은 부분으로 묶여있다면 이따가 와서 물어보는 부분들 여기만 보면 되니까 지금 배경묘사에 대한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봐도 괜찮고 묶여있지 않다면 배경묘사에는 뭐가 없니? 사건이 없잖아 사건이 없으니까 배경묘사는 주의깊게 하나하나 어떤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경묘사는 그냥 보통 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케이 그건 인정할 수 있어 사건이 없으니까 근데 배경묘사에 너희가 반드시 엮어서 하나를 생각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얘들아 얘는 소설이야 소설이라는 건 작가가 의도를 갖고 창작한 작품이죠 거기에 배경묘사가 쫙 들어가 있네 의도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의도가 있죠 그 배경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건 바로 정서입니다 자 봐봐 배경묘사가 굉장히 쓸쓸한 달밤이야 쓸쓸한 달빛 아래 그 배경이 쫙 쓸쓸한 달빛이니까 그 아래 앉아있는 그것도 인물의 고독함이나 쓸쓸함 철양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죠 반대로 반대로 배경이 굉장히 막 왁자짓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배경인데 거기서 이제 나 혼자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해 그럴 때도 역시 나의 고독함과 쓸쓸함이 또 강화가 되죠 배경묘사는 그냥 이유 없이 막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배경묘사는 주로 그 등장인물의 정서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파악하려고 접근을 하신다면 놓치는 게 없습니다 배경묘사는 그 외에 배경 자체에 대해 물었을 땐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것 넘어서서 배경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서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A의 마지막 줄 봐봐 얘들아 남창 밝은 달 바롤밭터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 이거 봐 지금 이 배경이 이 사람의 인물의 쓸쓸함을 더 강화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아득하여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밑줄 정서 나와있죠 묘사와 지금 정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배경 자체가 이 사람의 채봉이의 그런 감정을 훨씬 더 슬프게 훨씬 더 강조하면서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의도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배경묘사는 연결하시고 아직도 중요한 게 아직 안 나왔다 이제 지금 나온다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자 자 저기 이제 오른쪽 다단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봅시다 송이가 송이가 부터 순서대로 볼게 자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쫙 내다보며 위헌 탄식하는데 위헌 뭐 이런 단어 몰라 괜찮잖아 탄식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한숨 쉬어 딱 쉬면서 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래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하래 우리님을 만났더니 다른 다시 보건만 님은 어찌 못 보는 거 자 잠깐만 얘들아 달아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이거는 쌤이 지금 강조하려던 포인트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눈에 뵈니까 한마디 한다면 자연물과 어떤 나의 상황에 대한 대비 이거 고전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알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자연은 이렇게 또 1년이 지나서 봄이 또 왔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혼자지? 이런 것들 많잖아 그래서 이건 노파심에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나옵니다 자 그 옛날 심양강 검은 곳 뜯던 여인은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얘들아 이 맥락에서 의미를 한번 파악해볼게요 얘네 봐봐 그 옛날 심양강 검은 곳 뜯던 여인은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뒤에 내용 안 봐도 돼 나는 어찌? 뭐였다는 얘기야 나는 어찌? 이 마음속에 세세히 맺힌 말을 풀지 못하는 거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라 얘들아 부득 설진 심중사 한이 이 부분 본래는 주석을 주잖아 주석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건 고전에서 얘들아 주석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주석 자체가 선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되는 포인트 우린 언제나 경험을 통해 학습해야 되잖아 여기서 배워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하 저렇게 그 주석을 줄법한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정서와 깊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주석을 줄법한 부분을 주석을 안 줄 때가 있구나 어떨 때?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땐 주석을 안 주겠구나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읽어야지만 어떤 흐름이라든지 정서 파악이 용이한데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없다 그럴 땐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나온다 자 A 밑에 얘들아 1, 2, 3, 4 네 번째 줄 가보자 네 번째 줄 추풍감별곡 동그라미 에헤이 참 이 작품의 제목이 채봉감별곡이네 채봉감별곡 자 추풍감별곡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되고 상사 상사병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상사가 생각되고 생각이 노래되고 노래가 그리되어 불꽃을 따라 나오니 붓대고 쉴 새 없이 쓴다 채봉감별곡은 뭘까 얘들아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자 오늘의 고전소설의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얘들아 너희들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보지 않았어? 고전소설의 중간에 시가 들어갈 때 많이 봤을 겁니다 글씨가 들어가면 짜증나잖아 왜? 반드시 물어보니까 아 근데 그러면은 아 나는 소설을 읽을 건데 왜 고전씨가 하나를 해석하라는 거랑 똑같잖아 그게 그런 의미에서 아 이거 딱 들어왔다는 건 무조건 무조건 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샘 출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략되어 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잖아 자 고전소설에서 시 시는 곧 노래야 노래 노래 가사죠 노래에서 시작하는 게 시니까 시가 뭐 했을 때? 시 속에 아 소설 속에 삽입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 분석하면 고전소설 완벽할 것 같아 자 시가 소설 속에 딱 삽입이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무리 봐도 분석 강박이 확실한 것 같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이 작품도 추풍감별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야 자 왜인지는 내가 하나씩 요소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첫번째부터 보자 중간에 가사가 딱 삽입되어 있네 본래 소설은 얘들아 복합 장르거든 그래서 소설이라는 건 시와는 좀 달라 그래서 소설은 중간에 뉴스 기사도 들어가고 신문 기사도 들어가고 홍보 광고 전단지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노래 가사도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첫째 첫째 당연히 노래 가사잖아 시잖아 이 시가 왜 들어가 있겠냐 누군가가 어떤 인물이 이 시를 읽거나 누군가가 이 신물이 이 인물이 시를 쓰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노래 가사라고 노래 가사 나의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당연히 첫째는 뭐다 그렇죠 정서를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뭘 파악해야 돼 역으로 시를 통해서 이 시 속에 들어있는 인물의 정서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 어 안 그래? 뭐 인간의 정서가 얼마나 다양한가? 좋거나 싫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쓸쓸하거나 이런 것 정도잖아 그래서 시를 통해 정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자 또 이런 게 있어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었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야야 두 번째 사건의 요약 제시입니다 자 요약 제시 사건 그래서 노래라는 것이 곧 시라는 것은 곧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또 인물들이 그것을 그냥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또 선조들이 뭐가 있어 낭만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쫙 드러내는 거야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이렇게 딱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요약 제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은 조금 가능성은 덜한 게 본래 서술자가 알아서 요약 제시를 막 하잖아 설명충 이제 서술자가 또 많으니까 고전서설에 특히나 그래서 고전서설은 이제 서술자가 얘기를 해준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얘들아 봐라 이 두 가지는 시 자체에 대한 내용이야 맞잖아 시 안에 들어있는 정서 시 안에 들어있는 사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 대한 거야 쌤 그럼 시 자체에 대한 거 말고도 있나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김통찰 아니겠네 자 소설은 서사죠 서사 서사라는 건 전체의 흐름과 맥락이라는 게 스토리라는 게 쫙 있어 그 중간에 딱 낀 게 시잖아 그래서 이 시라는 건 어떤 관점에서 봐줘야 되냐 전체 서사 맥락 안에서 이 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줘야 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얘들아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단순하죠 자 이런 거야 딱 나와서 어떤 시를 음냐에 따라서 이 소설 속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안 그래? 발라드 노래 쫙 하면은 약간 슬퍼지잖아 근데 막 딱 나와서 헤비메탈 하면은 또 이제 막 약간 어지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세 번째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역시 저기 스타는 마지막에 네 번째 뭘까 얘들아 쌤 지금까지 이런 시 삽입이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나요? 많이 나왔지 특히 가장 내가 생각해 볼 때도 최근에 나왔었던 기출만 생각해봐도 최적전 최적전에서 어떤 얘기 나왔어? 중간에 한 시를 쫙 읊잖아 시를 쫙 읊어 저기 최적이 시를 쫙 읊으니까 어때? 옆에 타고 있던 오경이가 어머 이 시는 우리 남편의 시인데 왜 여기서 들리지? 여기는 비에트남인데 이러잖아? 그러면서 다음날 둘이 재회를 탁 합니다 시의 기능 나왔잖아 자 시의 기능은 뭐다? 소설 속에서 사건 전개의 계기가 됩니다 계기 계기 사건 전개의 계기 주로 그때 사건 전개는 갈등 해소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아 시를 딱 듣고 아 얘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혹은 다른 인물이 그 시를 듣고 어 이렇구나 라고 해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개의 계기인데 주로 사건 전개 중에서도 뭐라고 했니?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너무 열정적 수업하고 있어 지금 예상보다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갈등 해소 그렇지 갈등 해소 이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노래 듣고 갈등이 뭔가 생기기는 약간 애매하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사건 전개에서의 주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 속에서 추풍감별곡 이 곡도 역시나 감사가 감사가 딱 와서 보니까 얘들아 마지막 줄 봐봐 마지막 줄 자 일단 여기 미음부터 보십시다 미음 이때 이때부터 마지막 줄까지 쫙 묶으시고 이게 바로 또 특소공 픽5에서 갈등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부분으로 딱 발췌했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래가 바로 마지막에 추풍감별곡 딱 보이죠 이걸 쫙 읽어 감사가 에헤이 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야 채봉 안 올려가라 tell me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채봉이가 얘기를 쫙 하는 거야 사실은 저와 필성인 사랑하는 얘기를 쫙 하니까 이 감사가 오케이 콜 결혼해 문제를 싹 해결해 줍니다 채봉이가 본래 그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처음에 기녀가 됐던 거였거든 근데 그러한 채봉이를 데려와서 이제 여기 관하에서 살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둘의 사랑까지 이뤄주게 하는 사람이 감사야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그렇게 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추풍감별곡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역시나 이 소설 안에서도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된 게 바로 추풍감별곡이라는 시 가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현대시 한번 보도록 할까 34번 얘들아 알지 오답률 그냥 막 오답률 로켓하고 쫙 올라가고 정답률 막 바닥에 짓밟혔던 그런 문항이 바로 34번입니다 34번에 일단 별표를 팍팍팍팍 치시고 역시 34번도 경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얘들아 34번에 보기 한번 보자 시인은 아 참 또 이렇게 우리한테 시인은 이렇게 시작하네 이번 문학의 보기의 특징들 너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야 쌤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 그죠 그 부분들 근데 이거는 그냥 6평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고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올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이번 6평에서는 난도가 높았었던 선지가 없었을 뿐인 거야 자 얘들아 34번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비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일단 34번에 보기를 좀 보자 자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 밑줄 결핍을 느끼는 상황 새로운 가치 발견 밑줄 이를 통해 삶을 성찰 밑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네 오케이 그러면 역시나 이거 또 100% 적용은 안 될 수 있어요 이 작품들은 그런데 조금 특이한 단어 하나 보이니 혹시 얘들아 약간 독서도 아니고 예컨대 이렇게 나오는데 예컨대 예컨대라는 건 원래 뭐야 앞에 있는 개념이 뒤에 있게 적용이 돼야 예컨대잖아 그래서 약간은 좀 뭐 예컨대라는 걸 너희가 신경 썼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냥 좀 눈에 띄는 지점이더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연료는 자 축적된 인생 경험 이거 꺽쇠 한번 묶어보자 축적된 인생 경험 축적된 인생 경험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꺽쇠로 묶어보자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그 두 개가 뭐라고 자 에서 결핍을 발견했대 자 결핍 동그라미 자 그렇다면 앞에 처음에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지 이때 상황이라는 건 뭐겠어 당연히 시적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가에서의 시적 상황은 축적된 인생 경험입니다 거기서 결핍을 느끼는 거야 지금 그치 자 그리고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느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축적된 인생 경험 그게 바로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상황일 겁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이것도 단어만 봐봐 축적된 인생 경험 현대인 추구하는 편리함 아주 긍정적 단어잖아 하지만 여기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어들은 그리고 현재의 두 시의 상황은 부정이 되는 겁니다 맞지? 현재 상황은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라면 결핍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보기에서 알려준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단 가 작품으로 가볼까 자 가 작품은 우리가 거의 처음 본 작품입니다 자 낯선 시에 속한 연습 계속해왔어 낯선 시에 속한 연습 자 할 수 있어 가보자 제목 열륜입니다 열륜 열륜 쌤이 너희보다 나은 건 뭐야 나이가 많잖아 약간 씁쓸하네 열륜이 있잖아 열륜이라는 거 자 봅시다 뭐에 관한 얘기일까 김기림 혹시 너희들 김기림을 기억해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쌤이 또 문학사 강의에서 한번 GCC 올린 유튜브에 올라간 강의 있잖아 GCC에서 이미 김기림은 우리 대한민국에 또 그 당시 이제 조선 대한제국 시기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모다니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림이었거든 김기림의 짱친들이 얼마나 짱짱한데 김기림의 친구가 이상 김기림의 친구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다 짱친들이었거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김기림 그래서 김기림에 대해서 알면 김기림의 작품에 대한 특징들도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학사도 GCC 안 봤으면 꼭 봐야 돼 많은 학생들이 봤어 벌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애니웨이 우리는 김기림 몰라도 관계없죠 자 열륜이라는 거 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일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뭐겠어 이 시 속에서 열륜은 무엇일까 일단 시 속의 상황이 부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자 갑시다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자 일단 무너지는 밑줄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아니 깔리는 밑줄 서른 남은 해야 나왔네 자 화자 몇 살 때 썼을까 이거 서른 살에 썼습니다 서른 남은 해야 열년이잖아 지난 30년에 살면 이제 다시 한번 화자가 다시금 돌이켜보는 거야 근데 봐봐 그 서른 남은 해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 좀 보세요 무너지는 그치?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발 아래 깔리는 자 벌써 일단 1년에서부터 화자는 자신이 지내왔던 그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수직한 단어들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어둡잖아 시어가 다 부정적이야 지금 자 그리고 2연에 가면 확실해지죠 구름같이 피르던 뜻은 날로 굳어 밑줄 별표입니다 뜻이 날로 굳었네 그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부정이 되는 겁니다 뜻이 굳었었던 삶이잖아 뜻을 펼쳐도 행복할까 말까인데 뜻이 굳어있던 삶인 거야 그래서 부정입니다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열륜 아 쌤 열륜을 꾸미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긴다고 하니까 열륜은 긍정이군요 하면 바보라는 거야 안 되죠 딱 하나의 시어에 속지 말라니까 여러 시어와 맥락을 우리가 그래서 왜 맥락이라는 걸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1년과 2연을 통해서 열륜이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좋은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지만 열륜은 부정이야 열륜이라는 거 드디어 나왔죠 뜻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화자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3년 봐봐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옥인 바다 바다에 나라여 앉은 섬으로 가자 가자의 밑줄 아까 쌤이 뭐 보라고 했어? 태도 보라고 했죠 가자 가자 라는 이 공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산옥인 바다 바다에 나라여 앉은 섬 섬 긍정 자 그 다음에 갈매기처럼 간다고 했네 아까 쌤이 비유도 잘 보라고 했잖아 그 섬이 긍정인데 그 섬으로 가는 갈매기처럼 꼬리 떨면서 가자고 하지 그럼 이때 갈매기도 긍정 대상이 되겠죠 그치? 내가 갈매기처럼 떨면서 섬으로 갈 거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니까 긍정이 되는 겁니다 비치 그 비치가 아니야 얘는 비치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이것도 이제 맑기도 하리라 맑기도 하리라 이때 맑기도 하리라는 추측이긴 하지만 화자가 이제 이 꽃이라는 대상도 역시 긍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무너질 적에는 눈빛 봐도 해적 시우리 자 얘들아 리라도 있잖아 이것도 Q&A에 꽤 가끔 올라왔었던 질문 중 하나인데 우리 학생들이 항상 뭐 하고 싶어해 규정하고 싶어 하거든 결정하고 싶어 하거든 쌤 리라가 나왔으면 이거 무조건 의지로 보면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맑기도 하리라는 의지가 내가 꽃이 아니잖아 내가 맑아지는 게 아니잖아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바로 의지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맥락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의 마지막 줄 불꽃함 열렬히 살리라 여기서는 의지잖아 그치? 자 초라한 경력 아 이것도 동그라미 초라한 경력 자신의 이 삶을 초라한 경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아무리 뭐 1930년대 김기름이 대단스 이렇게 얘기해도 김기름이 자기가 초라하다면 지금 초라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연 초라한 경력 육지에 막은 다음 왜? 나는 섬으로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렇다면 지금 나는 육지에 있는 공간이겠죠 자 아까 나왔습니다 보기 위해서 이미 현재의 상황은 뭐라고? 부정이라고 현재의 상황은 육지야 육지 그러니까 육지의 상황은 부정이지 여기에 나의 연륜을 딱 막아놓고 나는 섬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자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연 확실히 나옵니다 연륜 동그라미 끊어버리고 밑줄 화자의 태도가 확실하잖아 난 연륜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연륜이 부정적이야 라는 게 확실히 나오고 있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밑줄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니까 이때 불꽃은 당연히 긍정이죠 자 그러면서 화자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작품이었고 가작품에서 너희가 낯선 작품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사실은 태도였어 태도 화자의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수식하는 단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까지 한번 가볼까 나는 우리가 이미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서 다룰 때도 쌤이 뭘 강조했냐면 태도를 강조했거든 이 작품처럼 태도가 아주 확실한 게 없어요 또 이 작품 굉장히 태도가 아주 확실해 대장간의 유혹 일단 제목이 대장간의 유혹인데 대장간이 긍정인지 분정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자 한번 나 작품 볼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1, 2, 3, 4, 5 다섯 번째 행을 봅시다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이것도 방식이 좀 비슷하다 비유 태도 비유 태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약간 비슷한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밑줄 그렇다면 이때 버스라는 건 긍정의 공간이야? 부정의 공간이야? 부정의 공간이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니까 하자가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공간이 버스잖아 부정인 거야 여기는 그리고 이 버스에서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야 느껴질 때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니까 플라스틱 물건도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플라스틱 물건은 하나 더 해석할 수 있지 위에 있는 수식을 봐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부정의 수식이죠? 부정입니다 자 털본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밑줄 여기서 나오는 거야 대장간은 긍정이구나 털본의 대장간 동그라미 긍정입니다 화자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죠 그 다음도 다 마찬가지야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숫도를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밑줄 시퍼런 무쇠 낫 시우쇠 다 긍정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대장간이라는 그 공간 그 자체가 긍정이었잖아 그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 역시 긍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땀 흘리면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돼요 우리 보통 꼬부랑 호미 좋아하시라고 하면 보통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긍정의 대상입니다 꼬부랑 호미 동그라미 걸리고 싶다 밑줄 걸리고 싶어요 화자의 태도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떵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자 역시 밑줄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똥떵이도 부정이죠 똥떵이처럼 느껴질 때 대장간에 가서 걸리고 싶다니까 자 너희들 해우소가 뭔지 알아 혹시? 아 너희들 또 어려서 잘 모를 거야 내가 현장에서 몇몇 확인해봤는데 애들이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예전에 굉장히 그 아주 역대급 광고가 하나 있었거든 어떤 스님이 이제 아침에 딱 띠링띠링 완전 피턴치드 넘치는 그 굉장히 그 아름다운 숲 그 숲에서 스님이 절에서 딱 나오시면서 띠링띠링 막 종이 울리고 스님이 불가리스 하나를 딱 들고 지나가셔요 그러면서 어흠 하면서 이제 문을 딱 닫으시는데 그 문의 현판에 이제 그 문의 딱 입구에 혜우소 이렇게 한자로 딱 써있어 그러면서 안에서 어흠 하면은 이제 어린 동자승이 와서 스님 시원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님이 어흠 불가리스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거든 혜우소 근심을 해소하는 공간 화장실입니다 또 너희들 부모님도 그거 보고 다 먹이고 하셨을 거야 자 그래서 어 34번 문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얘들아 어려웠죠 일단 정답이 2번입니다 정답이 2번 왜 정답이 2번인지 그 다음 이 선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한번 보자 자 일단 2번 아 2번 보이죠 5번부터 보자 왜냐하면 5번이 완전 매력적 함정이었거든 너희들 5번을 왜 그렇게 많이 골랐어 5번 다시 한번 봅시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봤잖아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을 표현한 것은 육지어 버스를 화자가 결핌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노래의 경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선지는 별표를 얘들아 한 5개를 조져놔야 돼 앞에다가 왜 여기서 경향성이 중요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이 지금 5번 선지는요 그냥 작품의 맥락 작품 자체만 보고는 5번 선지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야 왜 거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결핍을 느낀다는 근거가 필요하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어디 결핍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게 결핍을 느끼는 공간인가 부정적이라고 느꼈겠지만 결핍을 느끼는 공간인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가 있다고 안경이 있잖아 보기가 있잖아 보기에서 뭐라고 이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 바로 축적된 인생 경험 그 자체 현재 상황 그 자체 그리고 현대인 추간 편리함 지문 속의 부정적인 상황 그 자체 이퀄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제를 한 겁니다 보기가 그러니까 5번은 봐봐 육지 지나간 시간 막아둘 공간 나는 육지를 떠나서 이제 섬으로 가고 싶어 육지는 부정적인 현재의 공간이야 버스 난 지금 여기서 당장 뛰어내리고 싶어 부정적 공간이야 그 두 개의 공간은 당연히 화자하고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적으시고 보기 활용 정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보기 잘 보셔야 됩니다 보기는 하나의 힌트야 보기 하나의 틀이죠 틀 힌트가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틀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가 힌트로 나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마도 이 6평의 경향으로 봤을 때 분명히 9평과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문학에서 변별력을 줄 요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느낍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공부를 해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답 2번 선지만 봅시다 가에서의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너무나 당연히 긍정이었어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고 했으니까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고 사실은 아마도 이 34번이 또 마지막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 사실 이 선지는 제대로 보면 얘는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사실 두 군데야 자 일단 첫째 자 불꽃이라는 건 긍정인 건 맞는데 그 연륜에 결핍된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 불꽃이었니? 다시 지문으로 가볼까? 끊어버리고 나는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라고 했잖아 끊어버리고 사는 게 나의 지향점이 불꽃인 거지 불꽃으로 얘를 끊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꽃은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나의 지향점이 불꽃이야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번에는 정답이 될 수 없죠 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도 잘 봐봐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연륜은 부정이야? 긍정이야? 연륜은 부정이지 왜 부정이야? 결핍되었기 때문에 부정이지 그렇다면 그 결핍된 속성 자체는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연륜이 부정이고 그걸 끊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그러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다시 한 번 찬찬히 봐봐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바로 그 속성 필요하지만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바로 그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속성 결핍된 속성 자체는 긍정이 되는 거죠 그걸 왜 끊습니까? 그리고 불꽃이 안 그래?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 거야 그런데 2번이 정답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향입니다 경향 그래서 오답의 함정 왜 많은 수험생들이 오답에 꽂혔는지 그걸 잘 봐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를 다시 그 보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사실은 독서에서도 할 말이 꽤 많아 아주 많아 독서도 독서로 반드시 넘어가셔서 독서도 아주 깔끔하게 지문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우리가 문학은 좀 경향과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올 출제 포인트들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의 틀로 문학을 좀 분석을 해봤다면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쌤은 그래 이번에 시험 끝나고도 학생들 이제 현장에선 점수 확인 다 하니까 인강에서도 벌써 너희들이 고맙게 수강 후기랑 Q&A랑 심지어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렇게 점수 상승의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쌤이 확인해봤을 때 아주 대견하게도 만점자들이 꽤 그래도 만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쌤은 사실은 만점자들은 잘했고 만점자 이외에 내가 더 좀 더 나의 눈에 띄던 건 뭐였냐면 20점 이상 오른 학생들 굉장히 많았거든 거의 모든 클라스의 10% 정도 학생들이 20점 이상 2등급 이상 씩이 다 올랐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 이런 거야 실제로 어떤 학생은 4등급에서 2등급이 되고 어떤 학생은 3등급에서 1등급이 되고 어떤 학생은 5등급에서 3등급이 됐거든 어떤 학생은 70점 90점이 되고 어떤 학생은 50점에서 70점이 됐어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정말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한 달 정도 수업을 듣고 심지어 그리고 나서 정말 어마무시한 지식들을 얻어서 점수가 떡상을 했을까? 아니거든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니? 이건 시험이라는 게 유형이고 그 유형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을 너희가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게 너희들의 실력이라고 했잖아 그 실력이 어마무시하게 뭔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필요로 해 너희들의 인식의 전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의식적인 그 관성에 지식을 더 하지 마세요 의식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시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면 너희들은 20점, 30점 떡상 충분히 가능해 9평 몇 등급이 나왔든 수능에서 5등급 이상씩 올리잖아 학생들 충분히 가능한 게 그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희가 인식하고 공부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런 게 있어 실제로 이번에 20점 올라간 학생들은 참 다행이지 왜냐? 그동안 그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난 국어를 되게 못하는구나 쌤이 수강후기를 보거나 아니면 Q&A 질문들을 보더라도 가장 그 가장 마음이 쓰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나는 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전 독해력이 좀 약한 것 같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실제로 20점이 떡상한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할까?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어? 쌤 제가 국어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였어요 쌤 제가 독서로 독해력이 낮은 줄 알았는데 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올라가죠 점수가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단순히 점수를 그냥 몇 점 더 얻었다 이상의 의미거든 왜? 내가 목표하고 성취한 것들을 이론 경험을 해봤잖아 그 경험이라는 게 사람이 인생을 바꾸거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국어 점수를 몇 개를 더 마친다? 그 몇 개를 더 마치고 몇 점이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그 내가 낮게 봤던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쌤도 굉장히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체잖아 너희들도 스스로에 대한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바뀔 수 있어 너희들 독해력이 낮은 게 아니야 그걸 못하는 게 아니야 아직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고 그 방법들을 내 걸로 만들면서 채워하면서 가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너희들의 시간은 곧 다가올 것이야 우리 아직 독서가 남았는데 자 독서에서 보자 이제 원래 그 날의 시간을ıms을 하면 그래서 왜 그 날의 시간을 해놓고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언제 kalau야 그때 나의 시간을 그렇게 놀 Empath